한편 이 내용 뒤에서도 산초 자신이 직접 둘시네아를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녀를 만나 편지를 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돈키호테와 산초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와 함께 서 있을 때 저 유명한 아라비아 사막의 향수 냄새 같은 것. 향그러운 냄새.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뭔지 모를 기막히게 좋은 향기를 느끼지 않았나. 약간 남자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이 났거나 끈적끈적해서 그랬나 봅니다.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아는 온갖 좋은 향기를 내는 공주님이지만 산초에게 떠오르는 시골 처녀 알돈사 로렌소는 여성이지만 남성보다 더 힘이 세고 그래서 남자 냄새가 나며 구체적으로는 겨드랑이에서 마늘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소베라나를 소바하다로 표현하는 것에는 그녀의 힘센 이미지에다 소바꼬라는 즉 마늘 냄새나는 겨드랑이라는 이미지가 함께 가미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앞에서 돈키호테나 산초가 동일하게 표현한 알따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돈키호테는 그것을 왕족의 공주에게 쓰는 최대의 존칭으로서의 의미를 담아 표현한 형식이었지만 산초에게 이 단어는 키가 크다의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돈키호테가 소베라나 이 알따라는 순서로 표현했다고 하면 산초는 그 순서를 바꿔 알따를 앞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산초의 머릿속에 남은 로렌소 꼬르츠엘로의 딸의 이미지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녀가 키가 크다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돈키호테의 1권 31장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초가 외워서 말하는 돈키호테의 편지는 처음 돈키호테의 편지와는 전혀 다른 풀이로 가득 차 있는데요.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해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두 사람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표현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쓴 불쌍한 몰골의 기사 즉 까바에로 델라 트리스테삐구라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붙여준 것이니 산초가 틀릴 이유가 없는데 사실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도에 있어서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다릅니다. 돈키호테는 기사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름 대신 편지에 쓰는 형식에 다른 것이지만 산초는 결투에서 처참히 깨진 돈키호테를 보고 불현듯 자신에게 떠오른 돈키호테의 인상을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갖고 각자의 해석이 다른 현상을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특히 실제로 그 편지를 기록한 수첩을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즉 텍스트가 없어짐으로써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